11시 김고한 쇼 이어서 톱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송영길 부산 저축은행 사건 건드려 윤석열 때리려다 문재인 로펌 불려온다 이런 제목인데요 여러분 지금 국내 언론들이 신문이나 방송이 저걸 본격적으로 크게 대서특필을 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저기에는 매우 깊숙한 얘기들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부산 저축은행 사건 귀에 많이 익은데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 이렇게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손 꼽히는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부산 저축은행 사건은 뭐냐면요 부산 저축은행의 임직원들이 특수목적법인 spc 이걸 120개를 만듭니다 참 통도 크지요 나중에 보면 이게 다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은 아무도 없고 그냥 부산 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서류만 있는 유령회사를 120개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유령회사의 임직원을 다 자기네 친인척 갖다 앉힙니다 서류상으로 앉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특수목적법인 120개에다가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 대출 금액이 4조 5천억 이 돈의 회수율이 10% 4조 5천억을 대출을 했는데 되돌아온 돈은 4,500억 나머지 3조 원가량이 어디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부산 저축은행 사건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 박연호 회장이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이 징역 10년 김민영 행장이 징역 4년 이런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정관계의 실세들에게 로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난데없이 이미 10년 전에 끝난 사건인데 이게 다시 불려 올라온 겁니다 이번 대선판에 이 얘기를 첫 번째 꺼낸 사람이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입니다 부산 저축은행 사건 때 그때 이 수사를 맡았던 주임 검사가 중수 이과장인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당시에 대장동 개발팀도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1,155억을 대출받았습니다 대장동을 매개로 그 당시에 이미 윤석열 중수 이과장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 그리고 김만배 씨 그 연결고리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관련해서 감옥을 갈 사람이 있다면 나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가야 된다 당시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로펌이라는 말을 문재인 로펌이라는 말을 저희가 꺼내는 이유는 이 법무법인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법률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법무법인 부산입니다 이 부산의 대표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를 하다가 노무현 정권이 시작이 되자 청와대로 들어오지요 그래서 민정수석을 맡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산 저축은행이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수년 동안 법무법인 부산에 부산 저축은행과 관련된 사건들을 몰아주었는데 그래서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수임료가 59억 원이랍니다 59억 원 그래서요 그 당시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면서 그 당시에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수임을 해서 법무법인 부산이 59억이나 수임했던 것을 비난하는 그런 글도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그걸 삭제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문재인 부산 저축은행 의혹 비난글 올렸다가 이내 삭제 지금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런 얘기를 했고 부산 저축은행 얘기를 해서 책임자가 윤석열 후보다 부산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대장동 개발팀들이 있었는데 그때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지금까지 그 사건이 이렇게 커진 거 아니냐 따라서 당시 중수 이과장인 윤석열 후보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하자 그 얘기를 송영길 대표가 받아서 송영길 대표가 또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송영길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자꾸 얘기하면 청와대는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이야 지금 눈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속을 끌일 쪽은 그렇습니다 청와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산 저축은행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캥기는 쪽은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다음에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어찌어찌했다 이런 월간조선 특집기사가 당시 계속해서 이어졌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왜 금감원에 전화를 해서 부산 저축은행 사건을 물어보고 했는지 그런 얘기 스토리가 지금 저기에 쌓여 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이재명 후보는 건드렸을까요 모르고 건드렸을까요 부산 저축은행 사건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것에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을 했는데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에요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었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산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식품연구원이 있는 거죠 공공시설은 거기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민간주택이라든지 이건 절대 지을 수 없는 자연 녹지인 겁니다 공공시설만이 거기에 특별허가를 받아서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었죠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떠나려면 땅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건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는 개발 불가 민간주택 불가 따라서 땅값이 헐값입니다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러자 이 땅에 용도변경을 해달라 한국식품연구원은 되돌이기면 많은 돈을 받고 그 땅을 팔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남시가 절대 용도변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8번인가 용도변경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 어떤 시행업체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시행업체에 외부 인사가 하나 탁 들어옵니다 그 사람 이름이 김인섭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재명 성롬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글쎄요 우리는 선거대책본부장까지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측근 이렇게 부르는데 또 이재명 후보는 측근 아니에요 내 선거대책본부장 했던 사람이 어디 한둘 해야지 그 사람들 다 선거대책본부장이라고 하면 수십 명 수백 명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아니라고 하려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냥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래 시장선거에서 선거대책본부장까지 맡은 사람이면 매우 가까운 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건 그 김인섭이라고 이재명 성남시장 그 선거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이 김인섭 씨가 그 부동산 시행업체에 합류를 하자마자 한국식품연구원이 있었던 자연 녹지가 준 주거지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인허관을 누가 내줄까요?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내주는 겁니다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자연 녹지에서 절대 그 땅에 나뭇잎 하나 건드릴 수 없는 자연 녹지에서 민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거지까지 몇 단계나 뛰어올라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네 단계 뛰어올라가야 된답니다 네 단계 뛰어올라가려면 대개 시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다른 땅일 경우에 적어도 30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5년에서 10년쯤 걸린답니다 거기 그 일대에 살고 있는 옛날부터 그 산속에 운막을 짓거나 집을 짓고 살고 있던 사람들 비닐하우스로 경작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연명으로 민원을 넣고 넣고 소송을 내고 몇 번을 해야 그래야 5년 만에 10년 만에 한 단계 올라가고 또 민원을 놓고 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그런데 몇 달 만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 개발 시행업체에 들어오자마자 몇 달 만에 이 네 단계를 점프 해서 자연 녹지가 준 주거지 이러면 아무도 그 땅을 살려고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 땅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연 녹지도 좋은 땅이지요 그러나 개발을 할 그런 대상은 전혀 아니었던 땅이 갑자기 황금알을 낳는 금사라기 땅이 되는 겁니다 이 네 단계 농도 변경만 해 주어도 수천억의 이득이 거기서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여기에 백현동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 원래 여기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임대아파트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지켰다는 것이 또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일반 분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임대아파트 분양을 하느냐 여기가 1200세대를 분양했다는데요 일반 분양을 하느냐 아니 임대주택 분양을 하느냐 일반 분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시행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여기가요 옹벽아파트로 또 유명합니다 지금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산이 있으면 그 일부를 깎아내서 옹벽을 세우지요 또는 이쪽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쪽에도 옹벽을 세우고 옹벽을 15미터 이상 세울 수 없게 돼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옹벽은 가장 높은 곳이 50미터쯤 된답니다 50미터 옹벽이면 축구장 100미터짜리 축구장의 절반 높이입니다 일반 건축물은 9층 높이 그 옹벽 밑에서 위 쳐다보면 이렇게 쳐다봐야 되죠 그래서 옹벽아파트 옹벽아파트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은 참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옹벽아파트 여기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윤석열 후보가 정식으로 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패밀리가 국민을 약탈하고 있다 조금 전에 화면에 보여줬던 제목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대장동에서도 약탈을 하고 백현동에서도 약탈을 하고 그 위에는 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논리구조인 겁니다 그런데 김인섭 씨는 이 시행업체한테서 그러니까 백현동에 옹벽아파트를 짓고 거기서 성남시가 갑자기 4단계나 토지 용도가 높아졌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성남시 로비를 잘해서 그렇게 됐으니 내 몫을 다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25%를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서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소송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은 돈이 70억이랍니다 70억 윤석열 후보가 70억에 관한 얘기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시 김광연쇼에서 궁금한 것은 이 김인섭 씨가 받았다는 이재명 후보의 선대본부장이었던 김인섭 씨가 받았다는 70억 그 돈이 어디 쓰였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김인섭 씨가 그냥 자기 혼자 자기 혼자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노후대책으로 다 썼는지 아니면 그 돈의 일부가 자기의 윗선을 보필하는 용도로 혹시 쓰인 건 없는지 그런 궁금증은 듭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